건강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우승팀은 복팀입니다. 오늘의 우승팀은 복팀입니다. 미사 수용금을 드립니다. 기분 좋습니다. 수용하시게 저희가 기도할게요. 하상 최초로 실패할 수도 있어요. 리모델링된 집을 원하시고. 거기서 거절을 해서 못 간 집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골라겠어. 가는 동안 견주들은 계속 눈치를 봐요. 엘타워비가 있어요. 내가 하던 빌라 느낌은 아닌데? 뉴욕 느낌 나네. 어떻게 이런 짓들이 있냐고 신기하게. 너무 좋아요. 서초구에 이런 동네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뒤로 가보시죠. 인간이 주는 행복감이 굉장히 높은. 뭐야. 눈 떠있어. 우와. 우와. 춤도 산책 가능한가요? 춤도 산책 가능한가요? 춤도 산책도 한참 돌아가고 있어요. 난리가 난리가 난리가. 탈춤 추듯이 나무 해. 나무 해. 네. 네. 에이베이 비행이지만. 탈출의 홀미팅.